이번 시간에는 우리 state를 좀 더 사용을 해볼 거예요. 익숙해지시기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봤던 state는 subject라고 하는 property의 값 하나였는데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을 다룰 때는 또 사용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봅시다 여기 toc라고 되어있는 거, 얘가 누구예요? 자, 우리의 toc는 이 부분이죠. 글 목록이죠 이 toc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앱의 내부 스테이트를 toc에 주입해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바뀌게 해볼 거예요 우리가 글 목록이 추가될 때마다 toc를 열어갖고 수정하는 건 좀 굴욕적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, 그 toc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toc의 내부 데이터가 바뀌게 해볼 겁니다 저는 contents라고 하는 property를 스테이트에 추가했고요 데이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해서 이거 어떻게 돼요? 그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의 첫 번째 값은 객체인데 그 객체의 id 값은 1번이고 title은 html 그리고 description dsc는 html is hyper text...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값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보를 contents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배열을 제가 toc라고 하는 저것에 주입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일단은 바깥쪽에, 사용하는 쪽의 내용부터 좀 바꿔보면은 저는 데이터라고 하는 props로 this state의 contents를 이렇게 주입시켜줬습니다 자 그럼 toc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밑에 toc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럼 toc는 내부적으로 어떤 값을 갖고 있나요? this의 props의 data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저 값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글 목록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반복문을 일단 쓸 거고요 이 반복문은 저 props 데이터의 값만큼 반복할 거예요 i가 this props를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length만큼 반복한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i의 값은 i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나타나게 될 태그들을 list라고 하는 배열에 담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list에다가 저는 이 코드를 push를 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에 여기에 href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content 더하기 그리고 데이터의 i를 한 다음에 id 값 그럼 뭐가 되겠어요? 여기는 이 id 값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블이 표시되는 부분에서는 data i의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li 태그가 하나하나 생성돼서 list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겠죠 자 그럼 그 배열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갖다 놓으면 있죠 이렇게 이전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앱에 스테이트의 값 하나를 지우고 저장하면 어때요? 목록이 바뀌죠 더 이상 우리는 toc.js라고 하는 파일의 파일의 뚜껑을 열고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로직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 여러 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콘솔을 켜 보시면 그러면 그러면 each child in a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prop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각각의 리스트의 항목들은 key라고 하는 props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목록을 자동으로 생성할 때는 key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목록을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에는 data i.id 값을 이 key 값으로 또 적어주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리액트가 자기가 내부적으로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러니 하고 넣으시면 되는 데이터예요 저걸 제가 저장을 하고 리로드가 되면 더 이상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이것도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state와 props의 관계, 복잡 미묘한 관계를 좀 더 살펴봤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부모인 앱의 입장에서는 state라고 하는 내부 정보를 사용했고 그것을 자식한테 전달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props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앱의 입장에서는 topic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data라고 하는 props로는 어떤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면 되는가? 라고 하는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만 딱 알면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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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